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에서 입만 열면은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죠? 고민정이라든가 김남국이라든가 이경전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라인업들이 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여기에 아마 합류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철이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입을 열 때마다 사실관계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상황이라든가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부족한 듯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네티즌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은 오늘 박지원은 느닷없이 이재명 문제를 가지고 검찰이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박지원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살펴보면은 오늘 경찰 측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성남FC라든가 두산건설 등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독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 전혀 지금 앞지가 맞지 않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네티즌들 일각에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경찰하고 검찰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박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과 정부 곳곳에다가 검찰 측근들을 속속들이 배치하고 있다면서 그 정점에 한동훈 장관을 임명을 했고 경찰하고 검찰, 공수처까지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해당 발언 역시도 정부 조직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경찰하고 공수처를 장악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검찰 같은 경우에야 법무부 장관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권이 보여줬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소속이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관인데 한동훈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해당 기구들을 전부 다 손에 쥐고 흔든다라고 박지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지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박지원이 서지원 검사를 쫓아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인사로 인해서 수많은 검사들이 옷을 벗었는데 박지원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독재를 했단 말인가 오히려 박지원에게 물어보고 싶은 상황이고 서지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검찰 조직에서 많이 신뢰를 잃었죠. 이분은 뭐 검사 생활하면서 사실상 미투 원툴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미투 마저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박원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입을 다물어서 선택적인 미투라고 비판을 받았으며 이분이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친형 검사라는 비판이 꽤나 많았고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본인들 조직에서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해가지고 사직서를 냈는데 이거를 가지고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그렇게 물고 빨고 있는 조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검사들은 빨리 보내드려야 된다라고 집단 항명을 하셔도 표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서지원 검사가 자기가 있게 싫어가지고 나가겠다는데 어쩌라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고 실력이 있고 진짜로 억울하면 한동훈 후보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정권 교체가 되었을 때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던가 검찰총장을 하던가 그러면 되겠죠. 솔직히 조직에서 버티고 있을 만큼 실력도 신망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떠나는 건데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과거 발언도 재소환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박지원은 강원도 원주시 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는데 이날 축사에서 이광재를 뽑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견제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라고 이야기했고 이번 선거 강원에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면서 강원에서 분 바람이 서풍을 타고 경기를 넘어서 서울과 인천까지 불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광재 후보님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고향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민주당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지원의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또다시 무식이 드러났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서풍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서풍이고 강원도에서 서울로 불어가는 바람은 동풍인데 이거를 가지고 서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기본 상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도 언제까지 도대체 우려먹을 작정이냐 대구는 사골국이 아니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로 안도로 매다가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뭐 하나 걸리면 끝까지 우려먹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고 박지원은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언제까지 지역주의에 기대가지고 우려먹을 것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언제까지 광주에 기대가지고 우려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으며 심지어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측에서 광주지역에다가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끝까지 우려먹으려고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조차도 반대했던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민주당이면 우려먹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세월호도 계속해서 우려먹고 있고 5.18, 촛불, 반일감정 등등등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면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우려먹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현 주소인데 누가 누구한테 지역주의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서 사고를 우리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요새 박지원의 행보로 보면 진짜로 제대로 아는 것은 없으면서 계속해서 워딩만 거칠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민주당의 잘못된 모습이자 망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상식 이하의 발언을 쏟아내거나 좀 거친 언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대부분 강성 지지층에 기대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정치 생명을 연장을 하고 금배지를 나눠먹고 있으니 민주당의 정치 수준이 점점 더 퇴보하는 것이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이 솔직히 약간 수준 미달인 이런 정치인들이 정치인이라고 말하기도 사실 좀 민망하지만 아무튼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야당의 지도부를 맡는 이런 이상한 상황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야 저는 헛소리해가지고 정치 생명을 연장을 하면서 고액의 세비라든가 국회의원으로서 특혜를 누리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걸 보는 게 고역이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박지원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혹은 오직 약자라는 이유로 기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 진짜로 이해가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아무데나 가가지고 짧은 지식으로 설익은 혀를 놀리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여성과 청년이 정치권에서 배제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